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전주 KCC의 경기력 리그에서 허윗돈이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당분의 용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력이면 그 어느 순간부터도 절대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이었거든요 전태풍선수가 파고들면서 속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전태풍선수의 주특기재 하나죠 네 가볍게 득점 추가하면서 13대구 전주 KCC가 이제 넉 점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골밑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농구를 한다 이렇게 부르시면. 그렇습니다. 탑에서 건졌어요. 정확합니다. 전투툼입니다. 전주 KCC는 어제 외곽 휴식 굉장히 부전했는데 오늘은 쿼터 초반부터 외곽 휴식 굉장히 호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타치 연결. 공 흘렀어요. 어렵게 잡습니다. 완전히 열립니다. 석정포. 전투툼. 전투툼 선수도 지금 보신 것처럼 신이 나면 정말 무서운 선수를 받아기 때문에 KCC에서는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패 불에 낮은 드리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긁어냈습니다. 전투툼. 다음 타스 연결. 리얼라이언스. 레이업. 끝. 전투툼 선수 지금 동료 선수 바라보면서 드리블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원바운드 파스로 이렇게 라이언스의 득점까지 이끌어내줬습니다. 행정하는 수비. 치고도 납니다. 전투툼 강판 선결. 송교창에게. 좋은 드리블과 파스까지 선보여주는 전투툼. 득점을 이끌어줬습니다. 지금 전투툼의 플레이는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전투툼 선수가 잘 요리해서 송교창 선수를 잘 차려주는 모습이네요. 네. 전투툼 베이스라인 돌파. 높게 올렸어요. 득점 인용 만책. 전투툼. 지금은 이페브라 선수가 전투툼 선수한테 완전히 당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플루터를 한 발 빠르게 올렸어요. 근데 저 플루터가 보기엔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슛이거든요. 이제는 전투툼이 달려갑니다. 반책 김영원의 파울입니다. 슛 동작으로 인정합니다. 전투툼 선수. 지금 화면만 보면 KCC는 외국인 코치가 두 명이에요. 전투툼 선수가 물론 팀은 지고 있습니다만 12득점에 그리고 어시스트 준비한 리바운드 4개까지 상당히 또 테크니션으로서의 면모로 오늘 경기 또 한 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전투툼 선수. 감사합니다.